한글날을 맞아 우리말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단 조언 중 두 명은 제작진이 보여주는 글자를 보고 재빨리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야 발언권을 얻을 수 있고 남은 인원은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준이가 또 현대무역을 했습니다. 우리 준이하고 형님이 한 번 글을 한 번 좀 만들어주세요. 심오기 또. 두 분이 좀 한 번 만들어보고요. 나랑 누가 할까. 그래 우리 둘이 만들게. 윤희 씨랑 나랑 맞히면 돼요. 돌아가면서 한 번. 돌아가면서 하자. 어차피 근데 저쪽 가구 우리하고 바꿀 일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바꿀 거예요. 저희도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쪽이 안 해.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저랑 그쪽이 안 왔어요. 당장에. 준이가 원래 잘생겼지만 진짜 잘생겨보여. 지금 혜준형 비싸는 거예요. 혜준형 비싸는 거예요. 혜준형 비싸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형이지만. 재석 씨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요. 형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본인은 아니고. 아니요. 재석이 형한테 그러지 마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자꾸 자신이. 한 번짜라고. 한 번째로 드립니다. 아래의 의미가 담긴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네.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 네. 무슨 멋스럽지. 대수롭지 아니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대수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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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 1번 운 대답. 2번 맞대답. 3번 엄 대답. 4번 호 대답. 자 부정합니다. 한 번 대답. ник 정보는 중 Kṛṣṇa. 야! 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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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규야? 저게 규 맞아? 하지마! 규지 우리! 하지마! 2번 옵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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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에요 저희가 뻔는 방향이 있습니다. 규야! 소 가능살이 질les스레다수encias 규! 자! 3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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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о 4번 호대당 4번 호대당 호대당 야 지훈이가 박사예요 완전히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요 맞추고 아 이거 진짜 대단한 딸이야 아 이거 진짜 대단한 딸이야 아 이거 진짜 대단한 딸이야 아 야 주현이 너무 쉽네 아 그리고 저 둘 나와 우리가 형 하자 우리가 해볼까요? 이거 못하자 아니야 형 우리가 해야지 자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터프가이의 우리말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김종관이야 김종국? 김종관이야 김종국? 1번 야성남 2번 광명남 3번 쾌나마 4번 수렁남 수렁남 같다 수렁남 수렁남 1 2 3 2 4 2 번 정언 내 불 엄개 울렸다 홀라다 아 inte고 의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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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주연이 형 형 빨리 맞지?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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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너 대박 너 대박 그래 너도 이렇게 3번 회남아 3번 회남아 3번 회남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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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좋았어 좋았어요 아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어디 쳤는데 밑줄 보여줘 야 너무 밑줄 친 거 보여줘 아니 맞는 얘기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밑줄 친 거 읽어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보여줘 진짜 밑줄 친 거 맞는 얘기네 궁금하네 어디다가 쳐든지 응파에서 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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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심플 할게요 다음 중 네 일본어 잔재가 아닌 것은 1번 단품 단품? 2번 짬짬이 네? 짬짬이 3번 가교 역할 아 4번 모드 발언 와 3번 자 빨리 만들어 형 형 형 자 자 자 자 자 우리 먼저 있죠 아 아 야 진짜 2번! 짱짱이! 2번! 짱짱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야! 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오빠 저리로 가고 종구 오빠 와! 저거 뭐였을까요? 저거 뭐였을까요? 야! 이거 진짜 기억이 없어요 야! 이건 아니죠? 야! 이게 똥맛이야! 이게 뭐야 울색깔마! 3점이네 3점이! 와! 정말 최악이다 정말! 와! 여러분의 자음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금통수단 등등 다 이용하셔서 14개의 자음을 모두 완성하시고 남은 순간 기관 직전에 종료가 됩니다 가시죠! 형 우리 통행동으로 갈까요? 응! 좋죠! 우리 뭐 타고 가죠? 자동차? 자동차 타고 가죠! 우리 그럼 승합차도 돼요! 승합차! 아! 승합차 되네! 자! 저희는 승합차 타고 가겠습니다! 저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짰어요! 네! 누구한테 그러면 주란이! 줄리에게 전화! 전화를 해서! 아! 코디 겸 메뉴죠! 코디 겸 메뉴죠! 조줄리야! 줄리에게 전화해! 조줄리! 여기를 어떻게 가요? 여기를! 저희도! 기업이요? 네!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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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가용! 자가용! 우리 자가용! 자가용! 매니저가 강상선이기 때문에 상선이 자가용으로!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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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빨리 리어를 찾아야 돼요! 왜요? 사랑이를 지금 만들었지. 사랑이를 지금 만들었지.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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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32살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면 되죠? 다시요. 진짜 이게 무슨 웬 호산이. 복잡스럽다고 하십니다. 주희야 내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차 타자마자 좀 차에서 담배를 해가지고. 왜 이런거니? 왜 이렇게 담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담배를 해가지고. 아 애들이? 노래. 아니 틈이 안 먹어. 우리 가는 데 뭐니? 저희 만원이고 오빠 그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먹는 데 먼저 가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유미씨 배고프니까. 우리 저희 동인동으로 갑시다. 그러지 말아요. 저희 저를 째려보는 듯이 조금. 아니요. 우리 동인동으로 갑시다. 우리 동인동으로 갑시다. 우리 동인동으로 갑시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 네. 유미씨가 배가 무슨가 봐요. 아니에요. 여기 먹는 것도 있는데 하면서. 저를 째려보셔서. 통인동으로. 우리 일단 통인동으로 가야지. 통인시장. 아니 왜냐하면 저기 혜진이 형 집하고 통인동하고 가까우니까. 그쪽도 잘하시니까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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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으로. 형 지금 형 톤 지금 형 느끼셨죠. 어 형. 형이 이렇게 짚어주니까. 어. 형이 딱 많이 하는 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대모사 할 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가만 있어보자. 지금.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정말로 저러나.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아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아니 아니야. 여기 이름표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형은 워낙 또 기사 같은 거 많이. 다는 모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나 연습생 때도. 형 연습생. 형 연습생. 형 잠깐만 형 연습생을 했다고. 아 연기 연습할 때. 와 속으로. 어. 뭐든지 연습생이 아니고. 아 그럼 지금. 그죠. 그죠. 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깜짝 놀랐네 나 지금.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나 지금. 태진이 형 연습생이 있잖아. 아 지금 연습생이. 연습생이. 아 지금 연습생이네요 형. 아 하나. 자 내리시죠. 내리시죠. 우와. 이곳은 통일시장인데요. 네. 만 원치 이상 드셔야지 성공입니다. 아 이거 시험 맞아요. 너무 화색이 도시는데. 한 메뉴로 만 원치 먹으면 안 돼요. 1인분씩은 살 수 있고. 빵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빵은 안 돼서. 빵은 안 돼서. 빵은 안 돼서. 빵이 안 돼요? 네. 고자.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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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도 되고. 국수도 되네. 뭐가 많네 그냥 보다. 형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니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먹으라고. 네. 과자. 응. 과자.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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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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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잠깐만 형 우리가 잡아서 좀 보자. 이게 또 이거 형 몰라. 건더기도 모르겠어.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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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약과. 어머니 약과 조금만. 4개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형 약과를. 자. 어 약과. 근데 형 저는 약과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되게 맛있겠네. 약과 맛있지. 약과 먹고. 김을 먹은 다음에. 김. 김. 안 먹지 않아요? 딴 것도 보자고. 네. 어묵 먹을래 먼저? 어묵. 어묵 어때요? 어묵 어때요? 어묵 어때요? 어묵 어떠세요? 1인분밖에 안 돼요. 1인분밖에 안 돼요. 1인분밖에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3개만 하셔도 되는데. 저희 어묵 먹었습니다. 여기. 야 전 먹고 싶지 않냐 전? 전 나도. 전 있다 전. 고기 전 있어요? 고기 전? 이거 1인분만 주세요. 1인분. 식혜 하나 먹자 식혜. 그래. 맛있어? 김밥. 뭐 먹지 이제 좋아? 식혜 식혜. 식혜. 식혜 얼마예요 어머니? 사랑해. 야 강정 강정. 언니 만 원 됐어요? 이거 써 올 거예요? 다 썼는데 우리? 저희 다 먹었습니다. 만 원 어찌. 미션 성공하셨고요. 뭐 좋을까? 리을? 리을도 괜찮았다고. 디귿이냐 리을. 네 되게 공격이 날거예요. Juice이요. Christians이лей 속iller. 리을 알 너예요 디귿이 날 거 같은데요. 역시 tambanks 시작. 디귿이قbij usar 케이 Snails이 차 밖에 없어서. 디귿 괜찮ında요 디귿이죠? 디귿 가시죠. 디귿. 디귿도 다ッ! 디귿 드세요. 이게 누가 가. 시작 통과하셨고요. 이제 응격번 하나 뽑으실 수 있거든요. 응격번 하나 뽑으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강탈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자음을 하나 떼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음 세트권이 있어요. 원하시는 걸 하나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도둑권이죠, 말도둑. 팀원 중에 한 명이 말도둑이 되어서 상대 팀원의 이득표를 제거할 경우 원하는 자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입니다. 오, 빵도 있다. 일단 뽑으면 되겠네요. 유미 씨. 지현 씨? 네. 네, 이럴까요? 원래 좀 운이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거? 뽑기? 저는 괜찮은 편인가요? 아, 괜찮은 편인가요? 봐봐요, 한 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갈더드. 갈더드. 이 갈더드. 이 갈더드. 그 갈더드, 이 갈더드. 이 갈더드는 애가 오는 거예요? 그를 뜯으시면 원하는 자음을 하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름표를 뜯으실 경우.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겠다. 저희가 시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어? 미션 끝났대. 아무나 해요 아무나. 그냥 오빠 가서. 근데 저쪽도 우리 뜯을 수 있어. 그냥 이럴푸로 뜯으면 되는 거예요? 저쪽도 없어요. 어디가 했어? 여기 왔네. 다 일로 왔네. 성공했어요? 끝났죠. 이거 닭강정 드셔보실래요?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요? 드셔보실래요? 맛있다. 여기 있어. 만 원 채웠어? 끝났어? 저희 끝났어요. 그럼 뭐. 뭐. 아니요? 뭐 안 봤어요? 저쪽도 안 끝났어요. 아니요? 뭐 안 봤어요? 저쪽도 안 끝났어요. 다 없어지기 전에. 여기가 오늘 뭐. 호식이 있는 거야? 오빠 이거 안 드세요? 아니요. 닭강정. 닭강정.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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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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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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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자도 찬스는 상대편에 이름표를 드리면 원하는 자음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쩐지 갑자기 옷을 소리매기고 무슨 닭강정. 아니 너무하네 진짜. 형! 우리 뭐 할까요? 어? 리을? 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주영이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미션에 성공한 파란 팀. 일단 원하는 자음 하나 얘기하십시오. 네? 우리 뭐 할까요? 리을이 낫잖아요. 리을? 리을 넣어. 리을 그냥 띠긋? 뭐다. 근데 이런 게 좀 많이 쓰이는 데서. 맞아 맞아. 디귿 갈까요? 디귿 주세요 디귿. 디귿 주세요 디귿. 디귿 주세요. 자 찬스 뽑아 총 5개. 누나 뽑아. 꽉만 하면 돼 꽉만 하면 돼. 자 이 5개 중에 마음대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아 다 좋아. 오케이. 아. 뭐냐. 어? 뭐냐. 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른 팀의 이름표를 뜯으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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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의 다른 팀. 이거 봐. 이거 봐. 다 도박시키. 과일주스. 한 방에 끝내야 돼. 한 방에. 이야 한 방에 끝내야 돼. 이야 한 방에 끝내기가 어렵네. 아니 뭐 뭐 하는 거예요? 배우지 그랬니? 아예 살쪄. 영상이야ci. 아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찬스권. 따로 얻은 거예요 따로 얻은 거예요. 글쎄 좀 해서. 아이 그거를 그거 holgo. 아니 발생해요 그래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substantially 우리의 말하는거야. 그게 왜 너도 없으시냐. genug 이거. 우리이너는 미션을 마땅하는 거고. 미음. 미음. 미음 주세요. 미음 드릴까요? 네, 미음입니다. 죽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됐다. 야,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아, 이거 할 게 너무 많네. 차는 있고. 미음 어때, 미음? 그래, 미음도 괜찮아. 미음도 괜찮아요. 미음 아니면 이은? 너 땡기는 거니? 미음 어때, 이은? 이은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이은이, 이은. 항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자, 이은하고. 야, 뻥뻥했어. 형을 하지 마요. 형, 나 가야 뭐. 형이. 내가 할게. 그나마 내가 제일. 쭉쭉쭉쭉쭉쭉. 가운데 거. 아, 나 이거. 형, 형 이거 확인하지? 강탈이 형. 형, 형, 형 이거 좋아. 강탈이 형. 아, 좋은 거야. 강탈이 형. 지금 뺏어, 형? 오, 제일 좋네. 미음의 미음이 빨간 팀 미음. 그래, 빨간 팀 맞네. 미음의 미음이 빨간 팀 미음. 빨간 팀 거 올려야 돼. 미음의 미음, 미음. 빨간 팀 미음. 빨간 팀 미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잘 맞네.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네. 초록 팀이 찬스권으로. 네. 여러분들의 미음을 쓰셨습니다. 우리 미음을 뺏었다고요? 네. 아, 강탈하는 걸 가져왔구나. 안 되겠네. 강탈 거를 쓰신 팀이 초록 팀께서 미음. 야, 비음이면. 아, 우리 꼴을 뺏었죠, 근데? 그런데 저쪽 팀에 미음이 없나? 네. 오늘의 미음이. 우리 꼴을 뺏었다고요?